자 이제 다 여러분들 주목해드리게 해서 제가 까물을 거니까 너로뜩이 해주시려 부탁드립니다. 자 이 분수들은 내가 예를 들었지 말할텐데 아직 요새는 이 애비를 갈고 여기다 동호직 세분씩 들었다 났다는 우리 몰란 딸 이수현 양이 구종을 위해서 비내리는 고무룡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해드리게 됩니다. 나와라 한번 나가 자 우리 딸 주인이가 다음으로 나와라 한번 나가 나와라 한번 쇼핑을 하면 나를 부여주소서 그 바람이 날리는 상관없는 너는 그 바람이 날리는 그 바람이 날리는 그 바람이 날리는 그 바람이 날리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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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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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